안녕하세요. 한밤의 TV연예 윤도현. 수영입니다. 10월 첫 주부터 연예가 좀 시끄러웠죠.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분한테 여쭤봅니다. 조형구 씨. 네. 66세 명품 배우 백윤식 씨가 30살 어린 분과 사랑에 빠졌다. 관심 갖기 충분하죠. 그런데 주말 이후 결별 그리고 폭행 어제는 응급실행까지. 자 롤러코스터급 로맨스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긴급 취재했습니다. 무려 3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예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던 백윤식. 그러나 영화 같은 황혼 로맨스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혜를 공식 인정한 지 2주 만에 전해진 결별 소식. 게다가 엇갈리는 충격적인 폭로전. 수면제 과다 복용 소식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급했던 그들의 2주를 짚어봤습니다.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사랑받는 연주파 중견 스타배우 백윤식. 큰아들 백두빈, 며느리 정시아 씨는 물론 둘째 아들까지 배우, 연예계 대표 스타 패밀리 가족입니다. 올해 나이 66세 백윤식 씨의 연애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13일. 백윤식 씨와의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상대방은 한 방송사의 기자로 두 사람은 1년 4개월간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밝혀지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몇 달 전에는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백두빈 씨나 정시아 씨 역시 아버지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고 곁에서 응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백두빈 씨와 K 기자의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예요. 너무 적어서 또 이런 것들 되면 또 이슈가 됐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전해진 기자회견 소식 백윤식 씨에 대한 K 기자의 충격적인 폭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작 3시간 전에 깜짝 발표된 기자회견 수많은 취재진이 급히 현장을 찾았는데요. 연인에 대한 폭로가 예고된 기자회견장은 그들이 즐겨찼던 데이트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초 다른 마을에 살았던 K 기자는 백윤식 씨의 집이 있는 설해 마을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로 이사를 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기자회견을 앞두고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윤식 씨 여자친구분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스케줄이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예정된 스케줄이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약하신 거예요? 아니 오늘 저희가 황당한 게 뭐냐면 당황스러워요. 예약이 없었어요. 전혀 예약이 없는데 아침 11시 단부터 전화가 불티나게 온 거예요. 그분이 예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 예약도 안 했는데 예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동생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바깥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분들한테 오늘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자신과 좀 친분이 있거나 이제 몇몇 통화를 했던 이런 기자들하고만 몇 명이 만나서 이제 좀 이 백윤식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많이 커지면서 K 기자가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거. 그리고 이틀 뒤인 29일 K 기자는 한 매체를 통해 결변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윤식 씨에게 20년 된 여자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백윤식 씨는 헤어진 사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모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백윤식 씨의 자녀들은 우리의 만남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지출을 백윤식 씨가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백윤식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고성과 폭언이 오갔습니다. 건장한 두 아들이 나를 집 밖으로 내몰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력 행사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백윤식 씨를 비롯한 백윤식 씨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 기자와 직접 통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기자님이신가요? 기자신가요? 여기 SBS 한밤의 TV 연예팀인데요. 전화를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윤식 씨 소속사 측은 K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배우의 사생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K 기자의 폭로로 인해 이제 문제는 백윤식 씨 가족 전체로 확산된 상황.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 다음 날 백윤식 씨의 두 아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K 기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녹취나 CCTV 등의 자료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식들로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며 백도빈 형제와 가족은 작년에도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려 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